라디오 받아쓰기 재미있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교 다닐 때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려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받아쓰기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장 이겁니다. 열차가 올라올... 다시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이거 왠지 좀 기계음 같지 않나요?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조금 길어요 오늘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오늘도 한 두 개 정도의 함정이 보이는 것 같은데 받아쓰기 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7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받아쓰기 문장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라는 문장을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가나다 라디오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문장은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였습니다. 오늘 문장에서 위험함으로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함으로인지 함으로인지 헷갈리기가 쉽죠. 함으로, 함으로 이건 쓰임이 다릅니다. 먼저 뭐뭐 함으로 미음 받침이 있는 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함으로, 로 얘기를 한다면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뭐뭐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함으로 받침이 없이 쓰면 까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함으로 라고 하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장은 위험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함으로가 맞습니다. 위험함으로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는 주로 지하철 승강장에 있죠. 지하철 고정벽과 가동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차량 출입문과 연동해서 문이 열리게 만든 안전장치인데요. 스크린도어 영어겠죠. 그래서 우리말 소나어는 2013년에 안전문, 안전문 훨씬 쉽네요. 안전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스크린도어보다는 안전문으로 쓰시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함으로 그리고 안전문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왕근님,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잘 맞춰주셨고요. 5434님,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7836님은 어제 월요일이라고 쉽게 내주더니 오늘은 너무 길어 하셨고 5830님,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아, 여기 오답이 나왔습니다. 함으로 땡, 함으로가 맞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아침부터 날이 좋아서 여름옷 정리하면서 정답 보냅니다. 저도 당첨되고 싶어요 하셨고 아유, 안타까워라. 3894님,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또 8830님도 맞춰주셨고 4559님,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아, 이게 진짜 아주 작은 차이기 때문에 틀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틀리기가 너무 쉬워요. 7767님,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이중 안전장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1003님, 쭉 내려갔어요.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아, 이거 은근히 어렵네요. 아쉬웠고 5226님,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해보고 처음이라 너무 어렵습니다. 8238님, 오랜만에 받아쓰기에 참여합니다. 남편이 틀리지 말라고 으라차차 해주네요.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올가을은 열차 타고 여행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1216님,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안전문이군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해주셨고 7025님, 오늘은 좋은 하루 출발 태연의 노래 신청하고요.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아, 뜻밖의 습니다를 틀리셨어요. 음리다로 쓰셨군요. 요즘에 습니다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잠깐 옛날 습관대로 하면 틀리기 쉬운 그런 단어죠. 5669님,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아, 이거 함으로가 맞습니다. 함으로가 아니라 함으로 그리고 스크린도어는 안전문으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5669님께서 오답하시고 아, 저도 처음엔 함으로였었는데 혹시나 해서 고쳤는데 첫 도전에서 틀렸어요. 이게 예로부터 우리가 고치면 틀린다. 이게 또 다 맞는 건 아닌데 가끔 맞아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죠. 이미서님,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안전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강수자님,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스크린도어 안전문을 설치했습니다. 맞으면 좋겠어요 하셨고 우리 장민기님도 맞춰주셨고 맹꽁맹꽁님, 함으로 아, 까닭일 때 함으로를 쓰는구나. 이게 함정이군요. 와, 전 맞았어요 하셨고 민들레님,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안전문을 설치했습니다. 아, 이거는 완벽한 정답을 들으시고 정답으로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함으로가 맞고 스크린도어는 안전문으로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도요다님은 아, 오늘도 틀렸어요. 함으로, 함으로 이거는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0000님,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스크린도어 그러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냥 뒤로 한 걸음 물러나시오 라고 해주세요. 하셨고 은주님, 라디오 받아쓰기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오늘은 길어요. 길어요. 쭈디 목소리가 안내방송 비스무리 하군요. 오늘 다들 잘 맞춰주셨고요. 당첨자는 바로바로 이분입니다. 77767님,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이중 안전장치겠죠? 라고 해서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77767님 당첨되셨고 많은 분들 참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함으로와 함으로가 헷갈리기 쉬운데 함으로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고요. 함으로는 까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문장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한 까닭에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함으로가 맞습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는 영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꿔 쓰기에는 안전문이 좋겠습니다. 순화어로 2013년에 선정이 됐으니 앞으로는 스크린도어보다는 안전문으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꿔 쓰면 열차가 올 때 위험함으로 안전문을 설치했습니다. 이게 발음 문장이겠죠.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77767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